안녕하십니까 기상입니다. 네. 지금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. 샤부샤부 나는 한식도 아니고 애매하네요. 여행은 자유여행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가네요. 오징어 볶음이 나왔어요. 너 안 먹지 않냐 이거? 그냥 그냥 나야 돼. 뭐? 30만원 아니에요? 네. 이상입니다. 검진도 괜찮아요. 아니요. 좀 남은 것 같네요. 그의 그 부분도 아스트라제네! 그의 그 부분도 아스트라제네! 여행ropri해! jack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